손흥민의 이적 결정으로 인해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상위권 도달이라는 중대한 목표 앞에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인데요. 올 시즌 초반 토트넘의 뛰어난 성과를 이끈 손흥민에 대한 여러 구단의 영입 시도가 끊이질 않으면서 프리미어 리그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순위가 5위로 하락했고 분위기가 침체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다음 상대는 세계 최고 수준인 맨체스터시티로 리그 4연패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손흥민이야말로 토트넘 입장에서 유일한 희망인 것인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기술과 속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맨시티전의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스포츠 매체들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여러 클럽들이 선수 영입에 관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토트넘과 손흥민의 상황입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손흥민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떤 팀으로 이적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손흥민의 이적 결정은 다른 클럽들의 이적 시장 전략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언제나 손흥민이 문제였다고 발언했던 맨시티의 감독 펩과르디올라의 한마디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특별한 선수라고 칭하며 상대팀 입장에서 손흥민이 왜 까다로운지 설명했는데요. 펩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팀이라 평가받는 맨시티 감독의 이러한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그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며 그의 이적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것이죠.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손흥민 이적에 관한 자세한 소식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한 팀 맨시티 지난 시즌은 명실상부한 맨시티 역사상 최고의 시즌으로 평가받으며 그 성과로 인해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만 역대 최강급 팀 중 하나가 아니라 유럽의 챔피언이자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맨시티는 지난 시즌보다 다소 약화된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팀이긴 하지만 일군 주요 선수들의 이탈과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 실패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주된 이유인데요. 특히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 영입되었던 윙어 제레미 도쿠는 리로이 자네와 라임 스털링이 떠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영입한 스피드형 윙어로 촉망받았지만 그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도쿠는 공을 지나치게 오래 소유하며 경기에 템포를 늦추는 경향이 있고 부상 빈도가 잦다는 점 그리고 공격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인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의 또 다른 윙어 잭 그릴리쉬의 상황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는 이번 시즌 제레미 도쿠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쿠 대신 그릴리쉬를 우선 기용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제레미 도쿠와 폼이 상당히 떨어진 그릴리쉬 등 그들의 부진은 맨시티가 작년보다 약하다고 평가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맨시티가 손흥민 같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모색하는데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영국의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의 이적이 맨시티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그의 빠른 스피드와 놀라운 골결정력은 맨시티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손흥민에게서는 맨시티 윙어들이 가진 약점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도쿠는 손흥민처럼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윙어이지만 경기 중 무리한 방향 전환으로 급격히 드리블을 꺾는 도쿠 특유의 스타일은 신체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 시즌 동안 한 달 이상의 장기 부상을 3번이나 겪은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손흥민은 경기 내내 공간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과 스프린트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지만 손흥민의 부상 빈도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토트넘에서 매경기 선발 출전하는 손흥민은 국가대표 경기에도 빠짐없이 차출되다 보니 아직까지 혹사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대부분의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폼을 유지하다 보니 솔리드 플레이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부상 빈도가 적은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높은 골결정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개인 스탭보다 팀의 승리를 중요시하는 이타성을 갖춰 플레이 메이킹 능력마저 뛰어나다 보니 손흥민은 현재 맨시티에게 가장 필요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손흥민의 에이전트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프리미어리거라 불리는 손흥민은 언제나 이적 시장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선수로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흥민 본인이 팀을 떠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결국 손흥민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재계약 가능성이 없는 상황 여러 구단에서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다 보니 해리케인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역시 토트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맨시티와 리버풀은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카이스포츠의 축구 전문가 게리 내빌과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을 수비수들의 악몽 같은 존재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팀에서 뛰었다면 더욱 놀라운 활약을 펼쳤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이 이미 최상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팀이라도 그를 원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만약 손흥민이 이적 의사를 밝힌다면 맨시티의 펩 감독과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의 첫 번째 영입 목표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에 대해 항상 높은 평가를 내리며 그를 경계해온 펩 감독은 그동안 손흥민의 재능과 높은 기량을 여러 차례 칭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 뛰어난 득점 능력 그리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그저 존재만으로 위협이 되는 선수라고 평가했는데요. 맨시티처럼 라인을 높여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 손흥민처럼 역습에 특화된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 존재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손흥민은 흠잡을 데 없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과 높은 골결정력 거기에 양발까지 완벽히 다루다 보니 맨시티는 언제나 알면서도 손흥민에게 당해왔기에 펩 감독은 손흥민을 두려워하고 높이 평가하며 영입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맨시티의 전술과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은 상당히 잘 어울린다며 특히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라 불리는 케빈 데브라 위너와의 연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빠른 속도와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데브라 위너의 정교한 패스와 결합된다면 맨시티의 공격진은 더욱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소화하면서도 제대로 된 패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스스로 슈팅 기회를 창출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보른방과 플레이메이킹 거기에 때때로 수비가담까지 해야 했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손흥민이 페널티킥 없이 득점 3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다 보니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만약 손흥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뛴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득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제발 토트넘을 떠나 다른 팀에서 뛰는 걸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재계약을 미루며 이적 의사를 확실히 표명한 만큼 이적 시장을 앞둔 빅클럽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희망찬 여정을 함께 지켜봄으로써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